오늘 이 시간은 푸른초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본문처럼 바로 가인과 아벨의 종교적인 믿음 또 언약적 믿음을 대조시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성경적인 믿음이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명과 함께 생각하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에게 걸었던 부모의 기대는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둘째 아들인 아벨의 이름의 뜻은 바람, 헛댐,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집안의 장자였던 가인에게 자신이 경적하던 모든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그 결과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죠. 이처럼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모든 유산을 넘겨받은 이런 합법적인 상속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약속을 이을 첫 번째 계승자였고요. 참고로 당시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신다면 당연히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아담 집안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이을 또 첫 번째 계승자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 큰 충격이었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인의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왜 가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양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물과 과일을 제물로 드렸을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서론의 원래 인간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어 또 가장 근본이 되는 메시지를 몇 시간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에덴 동산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던 완전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네 강의 근원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손강, 기홍강, 히떼길강, 유브라데강 이 창세기의 근본적인 이 네 강의 근원이 흐르는데 이 비손이란 뜻은요. 일단 풍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성장한다라는 너무 굉장히 좋은 뜻이 있고요. 기혼이라고 할 때는 기혼은 생명 생명이란 뜻이 있었고요. 히떼길 히떼길이라고 할 때는요. 능력입니다. 능력 할처럼 빠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브라데강 유브라데 결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 네 강의 근원이 생명이고 풍부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결실이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완전하고 또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고백하는 창세기 1자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자 27절을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명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적 존재, 생명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명적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크게 보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보면 창조하시는 걸 보면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를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도 많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물고기와 새와 땅의 생물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그리고 29절 29절에도 보면 이 씨를 맺는 채소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도 다 너희들의 뭐가 될 거다? 먹을거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사실은 다 부여해 주시고 위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어떤 존재면 창세기 1장 31절의 존재입니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은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결국 뭐해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것들을 대리자로 부르시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은 다 그 이름이 될 정도로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 있죠. 대리자로서 위임자로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작업을 끝내시고 안식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안식이나 쉼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시죠. 그리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를 주시고 안식하셨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옆에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을 활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크게 보면은 생명 바로 신분, 구원, 복음, 그리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생명 플러스 인간은요 사명적 존재 전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하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이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면요 원래 인간이 이제 범죄한 인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죠?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죠. 자 그럼 말미암아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처럼 아담이 첫사람으로서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것을 사실 그 이름의 뜻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바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하는 그 죄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정가 되어진 겁니다. 정가. 제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표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의 여러분 원제 문제입니다. 원제 문제.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강교하고 교활했던 뱀. 바로 이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뱀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이게 되어지죠. 특별히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뱀을 설명할 때 굉장히 강교했다. 수수가 뛰어난 거죠. 교활한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일단 먼저 하나님 말씀이 과장되어지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벌써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고 희미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4, 5절에서 이제 마귀가 장난질을 치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았을 때 사단은 바로 거짓말로 그 언약을 놓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선악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로 들어가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주신 선악과 언약이 선악과 범죄로 변질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유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의 축복들 아까 제가 근워지긴 4강의 축복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에덴의 축복을 상승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제 죄로 말며 아마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어 쫓기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요. 인간은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입을 엮어서 벗은 몸을 발견하니까 벗은 줄로 알고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입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요. 더 무서운 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3장 8절, 3장 10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요. 숨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듣고 숨어버리고요. 10절에는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 여러분 창세기 13장 12절 13절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책임정가 나옵니다. 책임정가. 야 이 벗은 거 너가 누가 알려줬냐. 누가 열매 따먹겠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가 주므로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하나님도 원망해요.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주므로 여자 원망합니다. 전적으로 핑계되고 이유되고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여자한테 또 물어보니 여자는 뱀이 나를 깨므로 뱀이 깨어서 한 거다.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줬기 때문에 저 여자가 뱀이 끊임없이 이런 책임정가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런 추방사건을 통해서요.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의 범죄로 그리고 나의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명을 상실하고 사명을 상실해야 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세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가고 있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아졌고요. 점점 더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이 소론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대표성 원리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대표성 원리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고 로마서 3장 23장. 모든 사람들이 죄익삭스는 사망인 겁니다.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 마귀 자식이 됐고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교적인 믿음 우리 교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좀 복격적으로 가인과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아담이 언약을 전달했겠죠. 실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이 피 언약을 주십니다. 가죽옷과 피 언약을 주십니다. 아담이 정말 이 언약을 굉장히 한으로 받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가인이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희미해진 거죠. 중요한 것은 종교적 믿음은 피 언약 피제사 이게 희미해지는 것이 종교적 믿음입니다. 피 언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거든요. 그런데 예수 공로보다 내 공로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종교적인 믿음이 됩니다. 가인이 언약을 들었지만 희미해졌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표현이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3절부터 쭉 보기 시작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면서 땅의 소산으로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이 가인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교안에도 나와있지만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죠. 땅의 소산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 정성으로 치면 아벨의 양 드림보다 굉장히 많은 손이 가는 겁니다. 더 많은 정성이 가거든요. 가인의 제사가 드려졌는데도 하나에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가인은 굉장히 안색이 변하면서 분할하죠. 그것은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대충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러면 내가 대충 드렸으니까 괜찮아요. 드리고도 지금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지금 더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뭔가 해야 된다. 신을 위해서 내가 신 앞에 나갈 때 뭔가 해야 된다라는 내 공로 내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다?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딴 것이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예배를 체질적으로 좋아합니다. 현대판 가인의 제사를 오늘날 많이 드리고 있고요. 교회 안에 가인족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불신자도 믿음이 있어요. 불신자도 자기들만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언약적 믿음이 아니어서 그렇지 자기들만의 어떤 소신도 있고요. 또 타 종교인들도 자기들만의 어떤 신뢰나 또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미물인 개도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믿음이 있고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약적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상심이 찾아옵니다. 섭섭막이 찾아오고요. 부정적인 생각, 의심, 불안이 늘 판을 칩니다. 만사가 불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창세사장이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재물과 그 가인이 아니라 가인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재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를 받기로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나를 온전히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는요. 갈라데서 2장 20절 마치처럼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게 1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번제 온전히 태워서 흠향에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없어지거든요. 가인의 종교적인 믿음은요. 무화과나무 입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던 창세기 3장 7절의 종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햇빛이 나니까 당연히 무화과나무 입은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 또 수치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선행과 지식과 돈과 권력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 옆에 나올 때는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겁니다. 분화의 안색이 변한 것은요. 가인의 숨은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숨겨뒀던 화가 있습니다. 이미 치유되지 않은 심령이 결정적인 어떤 문제 사건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뿐이거든요. 저는 늘 가인의 제사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깝다. 여러분 내 소견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면 다 갖다 바치고도 망합니다. 가인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훨씬 많이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 안타깝지만 종교적인 믿음인 거죠. 연소 증후군처럼요. 기껏 다 갖다 바치고 다 하고 결국은 다 연소돼서 나중에는 넉다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언약적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언약적 믿음이죠.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벨의 믿음 아벨의 믿음은요. 제물로 증거된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이 붙잡은 거 피의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아벨은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며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여자의 후손 피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창세기 3장 21절에도 나와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 입힌 거잖아요. 그리고 가죽옷이라는 것은 반드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예피하는 거죠. 예수 피가 아니면 안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부터 3절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목자가 되시지만 또 예수님은 반면에 최고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로 세상제를 온전히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완복음 1절 29절에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정가라는 표현 죄가 정가되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풍습을 보면요. 내가 죽을 죄를 줬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첫 양이나 흠없는 첫 새끼죠. 그걸 통해서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옮기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짐으로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희생제물이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벨과 그 제물이다. 창세기도 나와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은 제물 이전에 바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였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피원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께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언약적 믿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권능을 붙잡고 날마다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피흘림은요.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죽옷으로 희생제물로 출애국기에 보면 하나님의 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벨처럼 첫 것을 드리는 거 좋은 것을 드리는 거 단순히 그냥 좋은 것을 드리는 자원이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언약적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료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벨과 가인을 제가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께서 이 도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의 언약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심으로 바로 이 피언약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헌신은요. 바로 언약에 근거한 말씀 붙잡은 언약적 헌신이었다면 가인의 종교적인 믿음은요. 내 열심, 내 공로, 내 위로, 보상심으로 나가는 거 완전히 종교적인 믿음이었거든요. 반면에 아벨의 언약적인 믿음은요. 고린도 후서 8장 5제를 보면 마게도냐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아벨가 그 재물 기억하셔요. 그런데 반면에 가인의 종교적인 믿음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세리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메시카는 기도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 이 세리와 같지 않야만 감사하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로 드리었나이다.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내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극율한 심령으로 나왔던 세리의 기도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약적 믿음은요 to be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믿음은요 내가 해야 돼요. to do입니다. 그러니까 늘 해야 되니까 짐이 되고 무거운 겁니다. 창세기 사장의 하나님께서 네 동생이 어디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아벨을 돌로 쳐준 거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뭐가 보호병이 되는 것처럼 내가 뭐 보초병이라도 됩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의 아담이 받았던 것처럼요 그 땅이 효력을 상실해버리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후손을 보십시오. 애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셋이라는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믿음 또는 언약적인 믿음은 우리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의 후대까지 폭의 복을 받는 비결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미래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큰 3번에 언약적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벨의 스토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약은 뭐다? 오실메시아 오실메시아 반면에 신약은 뭐죠? 이미 성취된 거죠. 오신 그리스도 같은 단어죠. 이것이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 차이입니다. 자, 오실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출입구의 3장 18절 2사 7장 14절 보면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결국은 예언 예수님이 크리스도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모든 그림자 모든 모형이 후약이었다면 이런 모든 예언의 성취가 그리고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신약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약으로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취와 실체가 바로 이 신약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정말 이 구속사 사건이 본격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구원자로 오셨고 인만 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만 외에 비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도요 내가 복용하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그 메시야 신약의 그 그리스도가 이제 실체로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접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적으로 영접을 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영원 본교에서 항상 새가족 교육을 할 때요. 사주차 교육을 할 때의 핵심은요. 무조건 생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교회를 소개하고 중요한 교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생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요.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 된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갈라다스 2장 20절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새롭게 거듭난 것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은 것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십자가 재문제 해결 그리스도의 부활 무슨 해결입니까? 영생문제 해결 재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사건은요. 예수님의 양성 이거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온전히 인성과 신성을 인정할 때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작사 여러분 승리자의 삶 개수로 17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앙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불호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친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는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미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사회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요. 더 나은 제사로 의로운 자라 제 문제 해결받았고요. 죽었으나 여전히 말한다고 히브리서 11장 사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삶 아벨의 죽음 이 삶과 죽음이요. 여전히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아서도 피언약에 예배를 드렸고요. 죽어서도 그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부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오늘 결론이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제가 옛날 랩라운트 교육을 할 때 항상 두 장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한 장의 그림은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하나 옆에 드려지는 제사죠. 그래서 그 재단에 드려지는 어린 양이 흘린 피 그러면서 그 그림을 딱 뜯어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구약과 신약이 서로 동떨어진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그림자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실체로 오셨고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예수의 피제사 이거는요.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순 사망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나와 있고요. 이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순 사망이에요. 죄의 삭순 사망인데 레이기 17장 11절이 뭐죠?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 피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뭐한다? 죄를 속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레이기는 굉장히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중요한 성격구조를 하나 더 써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로서 정격해되고 필름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거든요. 오직 예수 피로만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휘장에 그의 곧 쭉 치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 양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 찬양도 많이 부르셔야 되고요. 특별히 흑암이 무너지는 비밀은요. 예수 피 예수 보혈 선포하십시오. 정말 흑암이 무너집니다. 저는 제가 아직 신앙이 많이 연약할 때도 그랬고요. 가히에 굉장히 많이 눌렸었어요. 그때 제가 악몽을 꿀 때도 가히에 눌릴 때도 늘 외쳤던 게 그 꿈 속에서도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가히에 눌린 게 싹 풀어지고요. 정말 이 악몽을 꿀 때도요. 그 꿈에서도 정말 계속 예수 피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비밀이 예수 보혈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침벌 그 찔림으로 우리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요. 이미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완료시켰지만 지금도 현재의 형으로 그 보혈의 권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온전히 나를 하나 옆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여기서는요. 이신칭의 교리 우리가 갈라디아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받고 있지만 이신칭의 믿음으로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이거거든요. 이신칭의 교리를 조금 화면과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신칭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근거한 교리고요. 예수 그리스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신칭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죄인인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불이함을 아는 자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한 결정적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 자 그 다음 화면에 보면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사람의 논리 공로 행적도 구원의 이유나 조건이 되지 못하고요. 자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또한 종교개혁으로 생긴 루터교회의 개혁교회가 이 신칭의 교리로 확정하면서 자 보세요. 이 교리를 부정하거나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바꾸면 뭐가 된다? 이단이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칭이란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관주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교리에 대한 보금적인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자들의 견해를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자 칭의는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자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로 이루어진 것 저는 정말 아멘하고 이 말씀 받았습니다. 내 의의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가 정가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에게 정가돼서 나도 같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인간은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칭의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인성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슨 선언이다. 무죄 선언이다. 이제 죄가 없어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죄인은 하나님의 정가된 의에 의해서만 칭의가 되어지고요. 여섯 번째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마치 의인처럼 취급하게 하시는 것 꺼미를 말하면 죄인이죠.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죄인 출신의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자는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러나섰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포됩니다. 여덟 번째 칭의는 인간의 자리에 대신 서신 대신 섰다는 거 태속이잖아요. 대신 서신 예수님께서 의롭다는 사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렇죠.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진 거거든요. 아홉 번째 칭의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심령에 중생과 성화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요. 당연히 중생 거듭남과 함께 이제 성화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자 열 번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가늦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 대한 어떠한 공덕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정가된 하나님의 의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 행하게 되었고요. 죄에게 더 이상 우리는 종으로 사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뭐다? 창세기 1장 31절 이것의 회복이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사명 원약이 회복된 상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가를 통해서는요. 구원의 1인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린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1인은 섰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을 누리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벨처럼 언약적 예배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언약적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넘어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약적으로 도전하셔야 되고요.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그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구원을 누리는 믿음 태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온전한 믿음 위에 날마다 성장하시는 언약적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료화면과 함께 이제 언약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종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아벨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적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우리 포럼 주제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언약을 기준한 예배냐 아니냐 그 차이죠. 두 번째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사건이 내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사건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의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